현재 시각 코스피가 이미 급등 체결을 하고 있고요. 선물도 시작이 됐습니다. 선물 시세도 지금 굉장히 좋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면 선물도 1.7, 1.8, 2% 넘게 갭 상승해서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정도의 흐름만 유지하면 2%대 상승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김동석 대표와 함께 선물 시장과 오늘의 본장까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밴드, 오늘의 투자절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 이번 지난주에는 고점을 돌파를 못했어요. 2,710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고점 2,710을 돌파하는지 선물로는 상당히 높은 370.2분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하단선은 혹시 몰라서 가져왔는데요. 이게 350.60, 90일 선에 해당됩니다. 지수는 2,630인데요. 이제 밴드를 이렇게 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술적으로 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포지션 상으로 이게 만기, 이번 주에 만기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만기가 되면 아무리 지수가 좋아도 누군가의 원하는 구역 안에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구역 안에서의 싸움이기 때문에 만약에 더 치고 간다고 하면 상단선을 다 돌파해야 돼요. 상단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어렵죠. 지난주 금요일도 상단선을 가지 못하고 밀어냈다가 2,676까지 밀렸었잖아요.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상단선 돌파 시도를 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갭 상승도 없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은봉이 나온 상태에서 올라가. 거기에서 그 윗부분을 메워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추세적 상승 국면이 강화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 국면은 추세적인 국면이다라는 것을 해석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번 주에 만기가 있기 때문에 본장이 시작되는 9시에 이 상태를 유지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지 그거에 대한 포인트를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그렇지만 기술적으로는 일단 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것만큼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런 표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원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의 상단 밴드를 그냥 벗겨냈습니다. 지금 371루 바로 쭉 가서 튀어 올랐었는데 오늘 이 흐름이 유지되는 것과 그다음에 중요한 건 본장에서 2710선 이 정도까지도 다 제끼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체크 포인트는 뭘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봐야 되죠. 삼성전자. 사실은 수급적인 것과 삼성전자 두 개를 봐야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날 상승하다 밀렸어요.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공간이 열려 있었거든요. 공간이 열려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저점에서부터 이 날이 언제냐면 4월 23일입니다. 4월 23일부터 계속 은봉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올라갈 때마다 물량이 나와서 두드려 맞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런 상태에서는 삼성전자가 이 고점. 지난주 금요일 고점이 얼마였냐면요. 삼성전자는 7만 9천 원입니다. 7만 9천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지난번에 8만 6천 원. 시장에서는 주말에 나온 뉴스가 디람 가격도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12만 원대도 갈 수 있다. 하지만 그거는 목표에 불과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은봉의 7만 9천 원을 돌파하는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벌써 5, 6거래일을 여기서 싸움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조정을 주면서 일단 상승 이 경우는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흐름을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약간 주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날짜를 좀 보시면 외국인은 이제 소폭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기관이 멈췄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선물에서 360.7.50에 콜며도 자리를 잡아 놓은 상태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바가 약간 저지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그다음에 월요일 날 상승분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돼서 강하게 간다면 적어도 2,710 밑으로 절대 떨어지지 말아야 될 거고요. 삼성전자가 금요일 고점 7만 9천 원을 돌파해서 가는 모습 그게 꼭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7만 9천 원입니다. 지금 동시효과를 보면 7만 9천 9백 원. 오늘 8만 원도 볼 것 같은데 일단 8만 원을 열어보면 상당히 삼성전자 좀 앞으로 봐도 되겠죠. 거기만 간다 그러면 이제 목표치가 가장 높아지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고 봐야겠죠. 일단 오늘은 7만 9천 원 좀 우리가 소심하게 잡아 놓겠습니다. 여기에 제치고 나면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갈 수 있는 레벨은 저희가 또 내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동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